대전 MBC가 단독 보도한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빌미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전 홍성군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. 대법원 일부는 지난 2021년 화물차 업자 등의 부탁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차 트랙터 43대의 증차를 도와주고 5차례에 걸쳐 현금과 비트코인 등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홍성군 공무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앞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은 번호판을 화물운송회사에 판 2명은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6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.